물러설 수 없는 4위 결정전. 오늘의 승자는 하나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단독 MVP 템트 선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템트 선수 요즘 정말 기량도 많이 올라왔고 분위기도 좋고 또 오늘은 단독 MVP까지 받으셨습니다. 오늘까지 MVP 포인트 400점이에요. 오늘 승리 소감 부탁드릴게요. 그냥 오늘 4위 이기면 4등이었는데 이기게 돼서 다행인 것 같고 그냥 다음 경기도 있으니까 그냥 그것까지 이기고 1라운드 마치고 싶어요. 네, 1라운드 그렇게 잘 마무리하겠다는 말씀해주셨고요. 오늘 1세트 얘기 먼저 해보면요. 탑이나 바텀이 아닌 미드 야스오를 선택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어떤 전략이었나요? 그냥 연습 때도 많이 했고 일단 그냥 감독님의 권유로 처음에 시작했는데 연습 때 그냥 잘 나오다 보니까 쓰게 된 것 같아요. 네, 요즘 또 야스오가 굉장히 좋잖아요. 감독님의 권유로 시작을 하셨지만 막상 플레이 해보니까 본인 성향과도 잘 맞나요? 처음에는 솔직히 어려웠는데 연습 때 하다 보니까 조금씩 괜찮아져가지고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자신감 있는 야스오였습니다. 미드에서 여진 리산드라가 아니라 콩콩이 리산드라를 만났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었나요? 여진 리산드라는 되게 잡기가 힘들고 콩콩이 리산드라는 라인전을 처음에 압박을 좀 하시려고 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진 리산드라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여진 리산드라가 더 공격적인 상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콩콩이 리산드라 상대로 솔킬 내는 장면이 아주 멋지게 나왔습니다. 지금 경기 장면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그냥 이때 뭔가 장막을 좀 급하게 쓰긴 했는데 딸 것 같아서 들어가긴 했어요. 네. 아마 리산드라는 좀 빼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냥 많아도 없고 저 라인 클리어하고 집 가실 것 같긴 해가지고 그냥 빠지고 들어간 것 같아요. 스킬이. 네, 그런데 이렇게 솔킬을 내시면서 하나생명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자, 2세트에는 폰 선수가 내연 선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두 선수 다 상대해본 소감은 어떠신가요? 그냥 잘하시는 선수도 같고 야스오 잘하셨어요 되게. 네, 맞아요. 1세트에는 본인이 야스오를 하셨고 상대가 이제 2세트에는 야스오를 했는데 또 상대로 만난 야스오는 어땠나요? 어... 라인전에서는 그냥 그랬는데 원래 르블랑이 살짝 더 유리해가지고 그냥 사이드도 잘 쓰시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게임은. 네, 쉽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르블랑 줄타기가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네. 살아남는 게 정말 중요한 챔피언인데요. 어떻게 하면 오래 살아남아서 전투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어... 제가 계속 원래 피드리스틱만 없으면 혼자 할 수 있는 게임인데 피드리스틱을 너무 계속 의식하다 보니까 계속 조심스럽게 플레이했던 것 같아요. 변신이 빠질 때마다 빠지고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조심스럽게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면서 플레이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난 경기에서 우리 상윤 선수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네. 천킬 소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날 상윤 선수가 아버님께 천만 원을 하사받고 동생들 맛있는 거 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맛있는 것 좀 드셨나요? 아직은 안 먹었는데 이게 시즌 중이라 어쩔 수 없이 바쁘다 보니까 네. 그래도 나중에 먹지 않을까요, 언젠가? 아직은 말씀이 없으시군요. 사주신다고 하긴 했어요. 네. 혹시 어떤 음식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삼겹살이 제일 좋아가지고 그나마 소보단 돼지라서 저는... 오... 팬분들이 지금 아쉬워하세요, 대신. 좋은 동생이시네요. 네. 네. 상윤 선수의 맛있는 음식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 부모님 오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저기 오른쪽에 자리하고 계시다가 아버님만 지금은 앉아 계시네요. 네. 네. 어머님은 어디 가셨나요? 엄마도 같이 오셨는데 지금 어디 가신지 모르겠어요. 네. 자, 아버님께 그러면 또 이 자리 안 계시지만 어머님께 이렇게 부모님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 엄마가 제 대회보러 잘 안 오시는데 그냥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겨서 좋고 멀리 와주셔서 멀리서 오셨는데 힘드실 것 같은데 갈 때 조심히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버님이랑 끝나고 뭐 맛있는 거라도 드실 생각이에요? 일단은 팀 회식하지 않을까요? 아, 부모님 안 뵐 거예요? 아니, 인사는 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효심도 가득한 템트 선수였습니다. 자, 이제 4위 자리 굳히려면 남은 경기도 승리로 마감을 해야 합니다. 어떤 각오로 임하시겠어요? 1라운드 마지막 경기다 보니까 잘해서 그냥 이기고 싶어요. 이기면 일단 4등은 확장이니까 네. 다음 경기 꼭 이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생명의 승리를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템트 선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충계사 연결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